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기 전망지수라고 우리가 늘 조사하고 발표하는 게 있는데 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우리가 PMI라든지 해외 쪽의 지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 경기는 어떤가에 대한 얘기나 생각은 좀 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BSI라는 거 정프로 많이 들어봤죠? BSI? 기업 실사지수. 실사지수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내는 겁니까? 그건 통계 잘하는 거기서 내는 거 아닌가요? 통계 어디? OECD로 갈까요? 원래 BSI라는 경기 실사지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여러 기관에서 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BSI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꼽자면 대한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공회의소에 줄임말이죠. 최근에 수장이 바뀌었죠. 한국 대한상의의 수장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경제단체 이렇게 하면 예전에 전경련이 가장 큰 것처럼 돼 있는데 전경련 활동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예전에 최순실 게이트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전경련이 창구가 됐다고 해서. 그런데 가장 활동적인 데가 대한상의가 있고 그리고 경영자총연합회라고 경총이라는 데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BSI를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에서 전국 2,200여 개 제조업체, 제조업체입니다. 를 대상으로 2분기 경기 전망지수 BSI를 조사를 했는데 직전 분기,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직전에 했던 것보다 24포인트 상승한 99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통상은 100 이상이면 다음 경기 진짜 좋네, 100이 하면 별로 아니네 이런 건데 90으로 집계가 됐는데 굉장히 많이, 24포인트가 증가한 거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의 어떤 경기 전망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았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2014년 3분기 이후에 6년 3분기만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14년 3분기가 1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안 좋은 건데 계속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는 2014년 3분기 이후로 계속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우리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도 가고 이랬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죠.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전 세계 주요국기 중에 가장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실사지수라는 거는 이렇게 계량화해가지고 탁탁탁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제조업 담당. 심리가 많이 잘. 심리지표죠. 정성적인 심리지표인데 이게 심리가 정말 안 좋았던 건데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1.1% 평균으로 내보니까 두 자리 숫자로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역시 우리 한국의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수출이 기조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건데 최근 들어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도 500명대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최근 국내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내수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심리적으로는 회복세를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만 따로 떼서 경기 전망 기수도 내거든요. 그런데 100으로 전분기보다 이거는 27포인트가. 확실히 좋아졌네요. 네. 수출 기업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죠. 업종별로는 화장품이 107, IT 정보기술 가전이 105, 기계가 105, 의료정밀 104, 시금료 103. 이런 것들이 100을 넘겨서 다음 분기에 경기 전망을 더 좋게 보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선이나 부품은 71, 출판 인쇄 86, 정유석이와 90, 목재종이 82, 100에 못 미친 건데 조선 부품, 이거 다음 뉴스가 조선에 관련된 건데 여기도 지금 10년 전 만에 지금 수주가 가장 많다라는 뉴스가 있는데도 심리는 되돌리지 못하는 거죠. 왜? 워낙에 장기간에 이거는 저성장 산업이고 과연 이게 조선의 미래가 한국에 맞나? 이런 회의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주가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져서 그쪽이 호황할 때까지는 타임략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발표를 하는데 지난달 31일 날 3월 경기 실사지수 한국은행에 발표한 걸 보니까 2월보다 7포인트 오른 83위예요. 그런데도 이게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가 이 정도로 안 좋다. 그런데 그 제조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울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쪽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 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의 성장산업과 그렇지 못한 쪽의 산업들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가 아마 향후 5년 10년 이후에 한국 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가의 관건 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관건이 될 텐데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 이렇게 수출이 느는데도 이분들의 심리는 100이야라는 거죠. 그게 십몇 년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가 나와서 첫 번째 뉴스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작년 조선업계 올해 1분기에 워낙 작년이 좀 안 좋긴 했겠습니다만 작년에 10배의 수주를 달성했습니까? 작년 10배라는 건 정프로 얘기대로 의미는 없어요. 작년 1분기에 워낙 수주가 거의 절벽이었으니까. 그런데 의미 있는 건 작년 10배가 아니라 2006년부터 2008년 이후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주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업계가 역사가 조선업 역사 이래로 가장 큰 호황이라는 게 바로 이 기구간이거든요. 2005부터 시작해서 2006, 2007, 2008. 그때는 우리 김효진 팀장 나오시겠습니다만 조선업체의 수주 및 수출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원화 강세죠. 왜냐하면 달러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런 상황을 만들 정도로 우리 외환 사정을 왜곡시킬 정도로 수주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분기별로는 최대 수주를 지난 1분기에 실적을 했다는 거고 올해는 작년 수주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대에서 올해는 이미 전 세계 수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우리 업체들이 차질했다는 뉴스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532만 CGT, 126척을 수주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수주가 된 게 1024만 CGT고 323척이었다는 거예요. 톤수로는 반 정도가 넘어가고요. 대신 척수로는 한 3분의 1 넘어가지만 큰 거 위주로. 고부가 가치 선종에 또 집중됐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래서 회사별로 좀 보면 어쨌든 세계 1이 조선업체죠.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게 현대중공업 이름을 바꿔서 만들 회사죠.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1분기에 68채골 했고 55억 달러를 했는데 이건 해양플랜트 제외입니다. 연간 수주 목표액이 149억 달러인데 이미 37%를 했고요. 삼성중공업은 지난달인가요? 왜 대만선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 20척 한꺼번에 발출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총 42척을 했는데 51억 달러를 했고요. 올해 수주 목표액이 78억 달러라니까 1분기에 65% 해버린 거예요. 굉장하죠.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초에 수주한 액화천연가스 이중연료추진 초대형 운반선 VLCC인데 10척을 포함해서 현재 19척을 했는데 17억 9천만 달러를 해서 올해 수주 목표 77억 달러를 24% 여기가 그래도 제일 부진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평균치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대우조선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주가 가격이 정말 좋은 건지 이게 돈이 많이 남는 수주인지 아니면 그냥 수주가 워낙 절벽이었기 때문에 독후를 채운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하고 그다음에 선종을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좋은 부가가치가 있는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쪽도 여기도 화두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선종들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지 간혹 저희가 조선업종 담당자를 모십니다마는 이것만큼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분석도 분석이지만 실제로 울산이나 거제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 혹은 그래서 이 업계 출신인데 조선업 쪽으로 가 계신 분도 있거든요. 대우중권에서 근무하시다가 현대중공업으로 이직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모셔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또 IR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자문단 중에도 조선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한번 좀 의견을 주십시오. 이런 수주 대박이 실제로 수익성에 기여할 만큼 좋은 수준인지 아니면 독후가 워낙 비어서 그냥 채운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여러분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현직일에 관계 없으니까 한번 출연하시고 싶은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니까요. 이거랑 직접적인 얘기 연관이 있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한번 제가 조선소에서 용접, 특수용접 하시는 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용접이라는 거는 속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본인만 안다는 거예요. 겉에 대충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속까지 완전히 제대로 했는지는 충분한 세월이 지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부딪힘 등의 충격이 있었어야만 그렇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나는 용접이라는 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불해가지고 지진인 거 아니야. 단순히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태국에 여행을 가서 태국 강의 법을 롱보트라고 관광 배가 있잖아요.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 그걸 탔는데 태국 하면 동남아이수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못 사는 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롱보트라는 걸 타서 이렇게 바로 말씀하신 거 철재로 돼 있는 손잡이 이런 걸 봤는데 거기 이제 용접을 하잖아요. 와 뭐 이렇게 용접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냥 노출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럴 땐 내가 느끼는 게 야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거기도 말끔하게 하라 그랬겠죠. 그렇죠. 야 이거 말끔하게 해. 했을 텐데 여하튼 그 접합 부분이 그냥 울퉁불퉁불퉁불퉁해가지고 옛날에 소보로 빵이 있잖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용접 기술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댓글창에 엄청난 댓글들이 들어오네요. LNG선 수주 폭발. 그리고 덮고 채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아니다. 지금 아직도 지어짜고 있다. 이야 역시. 저희가 이거 제대로 말씀해 주실 분 한 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3. 세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G전자가 결국 스마트폰 철수를 공식화했고요. 인력, 스마트폰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의 재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군요. 오늘 이제 이사회를 할 겁니다. 아마 오전 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국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누적 영업 적자가 5조 원 정도가 나는 사업 부문이거든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건데 원래 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자가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제가 뭐냐면 철수합니다. 그러면 주식에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 휴대폰, 스마트폰 사업 부문에 3,700명 정도가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은 대부분 본사 인력이에요. 왜냐하면 하이퐁에 있다든지 이런 생산 인력들은 다 현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700명 중에 연구개발부서 인력이 전체 60%에 2,200명이거든요. 이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효과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잘 배치할 거냐. 그런데 이제 아마도 다른 전자라든지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마그나하고 캐나다죠. 마그나라고 하려고 하는 전장사업 부문이라든지 이런 쪽을 재배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연관성은 있으나 그 연구 인력들이 할 수 없는 일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 걱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나가는 얘기냐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비효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철수를 발표하는 거는 저는 정말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죠.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 하나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그렇죠? 그래서 누적 적자가 5조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강모 회장이 이제 경영을 맡게 된 게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륙주책으로 이제 철수를 발표하고 나머지 다른 쪽의 어떤 신사업으로 진출하는 걸 같이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이거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안 되는 걸 계속하는 거. 그렇죠? 엄청 노력했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3,7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어떻게 나머지 부분에 시너지를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LG화학주가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변동성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시장에서 기다렸던 거고 결국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로운 사업 부분, VS 사업 부분이라고 하는 자동차 쪽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작년 매출이 5조 8천억 규모인데 이 부분에서 LG전자는 2023년까지 15%씩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철수와 더불어서 새로운 사업 부분에 청사진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줘야지 LG전자의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이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에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좀 잘 마무리 좀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핵심 인력 상당수는 중국에서 러브콜을 또 받기도 하겠군요. 아무래도 중국에 뭐 삼사들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만드는, 오버비포 이런 데들. 이런 데들에서 또 어떻게 좀 모셔가려고 많이들 할 것 같은데 인력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얼른 우리 또 KB진권의 김효진 연구원 만나러 가봐야 되겠네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김효진 연구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1시간 정도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